안녕하세요 솔직히 좀 긴장되네요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심사 받으러 왔으니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이호선 성우님 같은데? 아닌가? 이호선 성우님 같은데? 근데 아까 지연이 지연 성우님이 이호선 성우님이 맞으면 그럼 지금 백출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오신 김에 NPC 목소리도 담당하.. 녹음을 하신 거겠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맞으면 이호선 성우님이 맞으면? 곧 백출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백출 나와요? 여기 지금 야란 전설 인물에 백출이 나오면 지연이 백출.. 아니 이호선 성우님 맞나 보다 맞혔다! 이런 거 맞히면 되게 즐거워요 되게 기뻐 저기 독을 만성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오 백출이다 아 이렇게 나온 거군요 백출 선생님 너무 걱정 마세요 매일 처방대로 양만 잘 드시면 2, 3년 안에는 완전히 회복하실 겁니다 어.. 다행이다 백출.. 이렇게 화려했었나 원래? 엄청 화려하다 아무튼 이렇게 해봤어요 아 그리고 저는 백출 나오면은 정말 뽑겠습니다 백출도 맘에 드네 이 얘기를 하면 또 엄청 또 이제 막 달려드실 테니까 요쯤에서 바이바이 하겠습니다 백출.. 백출 저는 뽑을 겁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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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